나이요? 저 마흔하나. 41? 41. 아니 선배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. 그러니까 그대로야.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? 아니 머리숱도 그대로야. 그러니까 피부 그대로고. 머리숱이.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아니 애 눌러 그러면 머리 많이 빠져. 지금 몇 번 수십 번의 수술을 하신 거죠. 아닌가요? 이게 그대로일 리가 없는데. 이게 그대로일 리가 없는데. 아니에요 왜요 웃으면 눈가에 주름 잡기고. 그 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. 피부 톤하고 전체적으로. 일정 부분인데 본인이 약간 그런 거는 좀 안 변했다고 생각하죠?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는. 뭐가 다른데?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. 눈가에 주름 때문에 웃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. 아니야. 그래서 그냥 요새는 최대한 하고 있는 게 그냥 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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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일 1팩. 그걸 그냥. 1일 1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그게 중요한 거구나. 아니 달라요. 아 그래요? 저희도 사실 이렇게 좀. 햇빛을 좀 많이 봤거든요. 이렇게 대낮 좀 다니다 보니까. 특히다가 특히 얼굴이 많이 탑니다. 제가 팩을 좀 드릴까요? 어? 나 줘요 나 진짜. 팩 드릴게요. 주세요. 아니 너 필요 없잖아. 왜요? 좀 늦었어요. 왜요? 좀 늦었어요. 팩하기는 없었어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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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